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자해로 중단됐던 대장동 사건의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.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한 김 씨는 저로 인해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겨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 감정을 추스르고 생각을 정리해 더 성실히 사법 절차에 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며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게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김 씨는 자해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저로 인해 무고한 주변분들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돼 괴로운 마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날 재판은 지난해 12월 9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재개됐습니다. 측근들의 입단 체포에 압박감을 느낀 김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 법원이 동계 휴전기에 들어가면서 일정이 연기됐기 때문입니다. 이날 재판에는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이자 공동 피고인인 정민용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. 뉴스토마토 김수민입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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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